남성분들의 굉장한 고민, 과연 어깨가 어떻게 넓어지면 저희가 3천원에 넓어진 방법을 여기 아직 쉽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보십시오. 비밀 바로!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쉽게 걸 수 있네요. 아메리카노! 아메리카노를 먹고 버리지 마세요. 여러분들의 어깨를, 여러분들의 어깨를 넓게 해드리니까요. 네? 아메리카노를 드시고, 하숨을 드시면 안 됩니다. 아이토! 아이토로 드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어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만하니, 화이팅! 사랑이 그렇게도 만만하니, 화이팅! 나 나의 추억이 만만하니, 화이팅! 그 밖의 모든 게 다 만만하니, 화이팅! 즐거운 사랑하는 원의 big girl, 차가운 손길 매우 추는 bad girl, 모든 걸 다 주고 또 또 속았어, 야 올리고 약 올려, 넌 정말 cool!